오늘 바로 제가 볼 숙소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열쇠를 받아서 왔고요 4층이거든요 425 와 대박 미쳤다 진짜 감옥이다 여기가 제일 방입니다 진짜 조그매 와 대박 남자는 못 들어가겠는데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딱 몇 번이 몇 범이지 하나 둘 셋 넷 넷 반 정도? 진짜 적어요 꽉 차 그냥 키가 크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못 올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불하고 베개 그리고 이불 커버 그 다음에 이렇게 수건 하나를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콘센트 콘센트가 있고 불 키는 건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저기는 이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가로 폭이 적은데 여기 이렇게 위로는 되게 높거든요 짐 같은 거는 여기 밑에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일단은 여기가 생각보다 아늑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밑에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여기 발밑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어 가지고 소리가 좀 새어나가요 그래서 밤에는 되게 조용히 해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규칙 사항 같은 게 써있고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조용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월하고 린넨 그리고 배드 어사인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?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 크신 분들은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을 알아보세요 설정문이 저렇게 되어 있고 문이 진짜 무겁거든요 이렇게 꽉 찹니다 여기가 바로 강호 보스텔입니다 여러분 모자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어요 이렇게 끝쪽이 화장실이고 여기가 샤워실이거든요 불을 어떻게 키는 거지? 불 키는 방법을 모르겠네 이렇게 밑에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해 근데 여기 밑에 구멍 둘러 있어서 좀 그런데 나름 깨끗합니다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3층이 리셉션이고 제가 아까 보는데가 4층 그 다음에 5층, 6층 쭉 이렇게 9층까지 있어요 2층에 이제 키친하고 토일렛, 다이닝홀이 있습니다 여기 2층 TV도 있고 이렇게 책상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친도 있다 키친도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냥 커피 스태프 언니?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그리고 전자렌지도 있고 소금하고 후추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포크 식기류 있고 밑에 냄비 요리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데 따로 있고 부엌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물 마시는 곳 따로 있고 이렇게 아침에 조식 먹을 때 여기서 먹는 건가봐요 토스트 이걸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커피도 주나봐요 여기가 안 좋은 게 밑에다가 구멍이 뚫렸네 바로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 힘써는 소리가 다 들려 오마이갓 망했다 8시가 다 돼가지고 11시부터는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씻고 조금 쉬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만보 넘게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오타와 오늘 1일차 여행 마무리하고 내일 2일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어마이갓 오타와 오늘 ک 잘 잤습니다. 시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아늑하고 좋았어요. 일단 씻고 밥 먹으러 가보겠어요. 밥 먹으러 가봅니다. 밥 먹으러 가봅니다. 밥 먹으러 가봅니다. 밥 먹으러 가봅니다. 이렇게 해서 짐 다 쐈고요.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맡겨놓겠습니다. 11시에 또 감옥 투어가 있어서 일단 짐을 맡겨놓고 밖에 잠깐 마시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옥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감옥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. 무섭군 이곳은요. 그가 정말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아트day에서 아트에 있는 거고 이곳은 아트에 있는 곳은 더 쭉쭉 보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